여기 가운데 마킹된 데서 주시고요. 뒤에, 네, 좀 뒤에 있는데? 네, 정면부터 먼저 봐주시고요. 왼쪽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다시 정면 위아래 시선 골고루 봐주시고요. 네, 잠시 무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실게요. 왼쪽으로요. 네, 다음에 김유정 씨 잠시만 준비되시면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. 네, 김유정 씨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중앙에 여기 서주세요. 가운데. 네, 정면부터 먼저 봐주세요. 왼쪽도,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.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. 네, 잠시 무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시겠습니다. 이어서 서현진 씨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. 이렇게 포토홀 가운데 여기 표시된 데 서주시고요. 정면부터 봐주세요. 네,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. 네,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겠습니다. 네, 대성우 씨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. 네, 여기 중앙에 서주시고요. 정면부터 봐주세요. 네,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. 네, 잠시 무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실게요. 네, 마지막으로 김윤혜 씨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무대 중앙에 여기 서주세요. 네, 먼저 정면부터 보실게요.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. 네, 김윤혜 씨 자리에 계시고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다 같이 올라와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. 네, 정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, 잘 보셨죠? 정면부터 먼저 봐주시고요. 네, 다 같이 왼쪽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다 같이 정면 봐주시고 저희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이기 때문에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계셔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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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s